I want to see you again 내 맘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소수빈이라고 합니다. 이번에 주 시드니 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하는 K-인디 뮤직 페스티벌에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. 너무 감사드리고 공연 장소는 시드니 대학교에 있는 매닝바에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날짜는 7월 21일 저녁 7시 30분이라고 하니까 늦지 않게 오시길 바라겠고요. 아무쪼록 그날 뵙도록 할게요. 안녕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